지난해 12월 백신 접종을 시작했던 미국이 백신을 추가 접종하는 부스터샷에 공식 돌입하고 있습니다. 의료진과 너싱홈 거주자, 노년층 등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두 번씩 접종한 지 6개월을 훨씬 넘기고 있는 데다가 백신 효과가 겨울 독감 시즌 직전에 크게 떨어질 위험이 있어 9월과 10월에는 취약층부터 3차 추가 접종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백악관 의료고문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부스터샷을 접종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우선 면역취약층은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추가 접종하고 다음으로 노년층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FGA는 기존의 백신 긴급사용 승인서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면역취약층들에게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세 번째로 접종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CDC의 사형 광고까지 승인되고 백신 준비가 갖춰지는 대로 미국 인구의 3%인 천만 명의 면역취약계층 중에서 성인 700만 명부터 부스터샷을 맞게 됩니다. 면역취약계층 중에서도 부스터샷으로 백신 효과를 더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장기 이식자인 것으로 의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면역체계 취약층에 이어 부스터샷을 맞게 되는 노년층은 65세 이상일 경우 5,400만 명, 70세 이상이면 5,200만 명이 대거 부스터샷을 접종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지난해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던 너싱홈 거주 노인들부터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세 번째 접종하게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지 6개월을 훨씬 넘긴 헬스케어와 너싱홈 종사자, 나아가 필수 노동자들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자들도 2차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추가 접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앤스니 파우치 박사 등 미국 내 전문가들은 현재 백신들의 면역 효과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얼마나 효과가 지속될지 유효기간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시기에 독감 시즌이 다가오고 있어 최악의 사태를 미리 막기 위해 부스터샷에 돌입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조현우입니다.